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꼭이유! 냠냠 소환! 오늘의 냠냠이는 시계놀이 냠냠! 냠냠 마을엔 냠냠 친구들이 냠냠냠 즐겁게 살고 있어요. 냠냠 우키 키냠끼 냠냠 두두두냅 냠냠 냠냠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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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마을 친구들 최고 냠냠 먹itted 냠냠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친구는 누구일까요? ו 랜씨 다음 주... 팽이, 팽이, 팽삼이 그럼 누구? 시계는 하루종일 시계는 하루종일 언제나 같은 소리 부지런히 일해요 아, 시계! 왜? 이상하다 난 시계가 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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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는 하루종일 열심히 일해요 냠뚜가 코 잘 때도 아, 일어날 때도 잘 잤다 몇 시지? 큰 바늘이 12 작은 바늘이 8 그럼 몇 시일까? 음... 음... 여덟시 시계는 하루종일 시계는 하루종일 언제나 언제나 같은 소리 부지런히 일해요 아... 아... 배고파 몇 시나 됐지? 네 어... 큰 바늘이 12 작은 바늘도 12 그럼 몇 시일까? 아... 열두 시 헤헤 헤헤 냠끼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때도 시계는 똑딱 똑딱 시계는 하루종일 똑딱 이제는 하루종일 언제나 같은 소리 부지런히 일해요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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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괜찮아 괜찮아 맛있다 근데 몇시나 됐지? 큰 바늘이 12 작은 바늘은 7 그럼 몇시일까? 12시? 어... 작은 바늘이 시간이잖아 아 맞다 그럼... 어... 7시? 와우! 와우! 삐약삐약 빵야빼냥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미치원 변동 친구 또